음악 길도 없습니다 아 이것은 충남 금산군하고 전북 무주군 경계에 있는 수로봉 입니다 차리누범바 036번 차리누범바 036번 입니다 길이 없어요 어 다른 코스로 작년에 오전 다른 코스로 왔는데 길이 없어서 그냥 요 절벽을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능선을 만났습니다 능선을 타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시그말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능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길 한개도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 해지고 다 날진 일본이지만 아 이렇게 이름 없는 산 길이 없는 곳에서 이런 시그날만 봐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정상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저는 수로봉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로봉 북봉이랍니다 북봉 건너편 봉울인가 봅니다 또 가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와 보니 반가운 소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장님이신 6k2 fsu 정수재원님께서 2018년 4월 15일날 다녀가셨다고 이렇게 어 날짜를 기록되시고 밑에다가는 호출보를 썼는데 호출보는 오래되서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리본을 보니까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리 Mental 리 리 Cyc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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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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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항상 안전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만나요. 행복하셨습니다. 다 바람된 일이 그러죠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기운 즐거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할 데가 없습니다. 그냥 이 가시덴프를 퇴직해서 잡아야겠습니다. 아까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온지도 기억이 안납니다. 길이 없어요. 길이 없어요. 아 한 80도 절벽인데 길이 없어요. 아 내려오면 비탈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내려가야됩니다. 어디로 갈까 걱정이네요. 이쪽으로 가야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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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